벨트 한 칸 늘 때마다 수명이 단축된다? 운동으로도 안 빠지는 처진 뱃살! 오래 살려면 반드시 졸여야 할 뱃살! 관계를 뛰어넘는 내 몸의 혁명! 강력한 뱃살 강타! 놀라운 변화! 놀라운 뱃살! 복부 운동의 새로운 신화! 바디스트랙! 프로초단, 골프, 육상 선수들이 사용하는 EMS 운동법! 복부에 붙여만 주면 뱃살 뒤에 숨어있는 복근을 집중 강타! 그 어떤 복부도 탄탄하게! 그 어떤 뱃살도 집중 강타! 내 몸의 기적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복부근육은 복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겉근육과 그 속에 있는 속근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몸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면 둘 다 운동시켜야 합니다. 바디스트랙은 겉근육과 속근육은 물론 상복근, 중복근, 하복근까지 통으로 자극시켜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하게 복부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도 힘들게 윗몸 일으키게 하십니까? 이제 붙이십시오! 준비운동에서 하드 트레이닝, 근육이완, 휴식, 마무리까지 20분간의 과학적인 복근 운동 프로그램이 처지고 늘어진 복근을 하루하루 더 단단하게! 하루하루 더 지방을 태우기 좋은 몸으로! 정말 붙이고만 있으면 되냐고요? 매일 헬스크럽을 안 가도,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안 해도 복부 달라질 수 있냐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진짜 좋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내 몸의 혁명! 뱃살을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운동효과!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강제 복근 운동 EMS! 인체 미세전류를 이용해 근육을 키우는 EMS 운동법! 사람 몸에 닿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지만 몸에 붙이는 순간 복근 전체를 쥐고 운동하는 강력한 운동회원!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강력하게! 간편한 10단계 강도 조절! 하루빨리 시작하면 하루 더 빨리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할 때 복근 운동 안 하고 뱃살을 빼면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복근 운동은 필수! 집안일 하면서 책 읽으면서 출퇴근할 때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복근 운동은 알아서 척척! 딱 붙이고만 있으면 알아서 복근을 운동시켜주니까 정말 끝내줘요! 더러워지면 불에 씻어 말리면 새것처럼! 장재근과 함께하는 신개념의 EMS 복근 운동 기구! 바디트랙 보체! 복근 운동 프로그램 메모리 칩! 젤 시트 6개! 젤 시트 보호 필름에 서포트 벨트까지! 여기에 배터리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금액이! 파격적인 가격! 7만 9천 8백원! 한 달 2만 6천 6백원! 지금 전월세! 대한민국 전 육상 대표 선수 장재근의 이유 있는 선택! 바디트랙! 가따붙이는 순간 강렬한 자극이 복근을 집중 강타! 매일 윗몸이 느끼기 한 것처럼 복근은 단단하게! 허리 사이즈는 건강하게! 몸매는 매력적으로 대 변신! 첫째!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강제복근 운동! EMS 운동법! 짧은 시간의 운동을 해도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고 갖다붙이는 패드 형식이라 원하는 고정을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20분간의 체계적인 복근 운동 프로그램이 하루하루 더 단단하게! 단계를 뛰어넘는 내 몸의 혁명! 뱃살을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운동 효과! 둘째! 시간 조월! 장소 조월! 효과는 상상 조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 갖다붙이기만 하십시오! 갖다붙이기만 하세요! 강렬한 EMS 자극으로 복부 집중 강타! 그 어떤 복부도 탄탄하게! 그 어떤 뱃살도 집중 강타! 끈적거리? 노! 붙이고 떼기 편리한 소프트 시리콘 잭! 딱 붙이고만 있으면 복근 운동을 시켜주는데 아주 효과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셋째! 운동할 때도 바디 트랙! 바디 트랙을 착용하고 운동하면 복부 근육에 더욱더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의 중심! 코어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러닝머신 하면서 복근 단련을 동시에! 울룩했던 뱃살이 자동으로 단련되면서! 숨어있던 복근을 질서주는 복부 운동의 신혁명! 숨겨진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 갈수록 튀어나오는 뱃살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 언제 어디서나 내일 하면서 편안하게!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할 일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것보는 바디 트랙이 책임지고 운동시키겠습니다! 뱃살은 쏙쏙! 근육은 쏙쏙! 복근 운동 끝판왕! 바디 트랙! 벨스크럽 안 가고 배의 왕짜 가능하냐고요? 비키니를 멋지게 입을 수 있는 S라인! 가능하냐고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뱃살을 뚫고 들어오는 강력한 복근 운동 효과! 지금! 평안해 보십시오! 이건 알아서 운동시켜주니까! 이건 매일 하더라고요! 배의 왕짜니 식스팩이니 남 얘기인 줄 알았죠!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지긋지긋한 뱃살! 더 이상 방차하지 마십시오! 바디 트랙 고체! 복근 운동 프로그램 메모리 칩! 젤리시트 6개! 젤리시트 보호필름에 서포트 베티까지! 여기에 배터리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금액이! 파격적인 가격! 7만 9천 8백원! 한 달 2만 6천 6백원! 지금 전화시! entre Carl M 6천 5천 6백원! 우리 lett oral 제작ㄹ 7시 3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